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자를 준비했거든요 이쪽에는 페퍼로니고 여기에는 아메리칸 치즈 피자 치즈에 추가했고 리치치즈 스파게티 오늘 마실거는 콜라에요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피자집인데 도우가 엄청 얇은 편이어서 치즈 피자 먼저 먹어볼게요 치즈 피자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참기름 양념장 와우 젤리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치즈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치즈는 또 처음보네 치즈가bi 질겁니다 치즈가 치즈는rock 계란 마지막은 두겹 곰두가 안나는데 마지막은 두겹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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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은 정말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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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안녕